스포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저희 멤버들이 지금 자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 관심 관심 있으시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이에요 와 좋다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오 진짜 도로하고 뭐하는 거예요? 또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고요 도로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도로하고 있잖아 와 나 도로 진짜들 이러고 있어 아니 교복을 입었으니깐 서멀에 찍어야되요 아 이거 이게 후보스타일인가요? 서멀인데? 아 민지현에 입어요 교복 입고 이런 거다 보면 거추들이 추천하는 교복 포즈 졸업 포즈 있을까요? 이거 이거? 넵 넵 넵 대본 유행 많이 친한데 파우먼스터드 파우먼스터드 너무 큰 스포가 있으세요 스포는 안 하셔도 되죠 파우먼스터드 파우먼스터드 저희가 예선했던 퍼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선 뭐죠? 선생님 예선의 수능력입니다 예이 수능력이 수능 안 돼요? 네? 수능력이 수능력이요 에이 안되죠 응 안돼요 다음 시간 수능력 자체가 수능력 자체가 수능력이 아니고 수능력이라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시작 네 지금까지 퍼플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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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력이 3